나는 급식실에서도 내 전용으로 갖다 놓고 나만 앉을꺼야 뭔소리지? 이거 급식실에서 앉는다고? 호동이 너도 앉아볼래? 아니다 그냥 니가 앉아라 그게 좋을거 같아 어 어 어 아냐아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면 좋은일이 생긴대요 난 이미 눌렀지롱 어 과제가 생겼잖아 좋아요 꾹꾹꾹꾹꾹꾹꾹꾹 웃장아죽 등그림 그리기 완전 재밌다 뽀딩뽀딩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니들 뭐 보고 있어? 엄마는 몰라도 돼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라서 아니 뭔데 엄마도 요즘 유행하는 거 다 알아 아 등그림 그리기라고 등에다 그림 그려주는 거야 으응 아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 어 그럼 오늘 그거 먹자 뭐? 요즘 유행하는 걸로 알려줄게 엄마가? 그래 알았어 완전 쉽지? 그럼 이거 먹기 얼른 사와 알았어 완전 쉽네 으응 어떡해? 으응 다녀와 우와 완전 맛있겠다 히히히 도너츠 완전 맛있겠지? 도너츠 먹을 생각에 완전 신나 헛 설렌다 계란 어딨어요? 엄마가 계란 후라이 해준대요 아니 이게 웬 계란이야? 계란 후라이 먹자면 아니 엄마가 그린 건 계란이 아니라 아이 도너츠였어 아이 엄마는 제대로 말을 해줘야지 나는 도너츠 먹고 싶은데 엄마 어 푸딩이잖아 음 얼굴이 좀 건조한가 음 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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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동굴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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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왜 왜 웃니? 아 아 미안 너 근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린 거 아니야? 이 이거 땀이 아니라 미스트인데 내가 좀 많이 뿌렸나? 흠흠흠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적당해 어 아이 진짜 왜 자꾸 푸딩이 앞에서 실수하는 거야 아 미소만 지었어야지 왜 이렇게 웃어버린 거야 하하하하 푸딩아 너 근데 아까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더라 아 엄마랑 등그림 그리기 했는데 너도 등그림 그리기 좋아하니? 나도 좋아하는데 정말? 그럼 우리 등그림 그리기 할까? 좋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내 그림 실력을 뽐내서 푸딩이에게 매력을 보여줘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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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루에 최소 세 번은 여기 앉는 것 같아 세 세 번 큰일 볼 때? 큰일? 밥 먹는 거 말하는 건가? 어! 난 여기 앉아서 밥 먹거든 어? 여기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왜? 왜 이렇게 놀라지? 나는 뭐 이슬만 먹을 거 같고 그런 건가? 여기 앉아서 먹으면 엄청 편해 우리 집엔 이거 부엌이 있거든 어? 이게 부엌에 있다고? 냄새 안 나? 냄새? 냄새 안 나지 여기 엄청 편해 난 이거 맨날 들고 다니고 싶어 그래? 들고 다닌다고? 그래 이거 자주 앉아야 되잖아 자주? 나는 급식실에서도 내 전용으로 갖다 놓고 나만 앉을 거야 급식실에서 앉는다고? 호딩이 너도 앉아볼래? 아니다 그냥 네가 앉아라 그게 좋을 거 같아 어? 어? 아 아니야 나 부끄럽다 나 엄마가 부끄럽는데 어? 어? 엄마? 엄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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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포디! 포디! 뭐해? 쟤 왜 저래? 뭐야? 이거 변기잖아? 그럼 내가 변기에 앉아서 밥 먹고 급식실에서도 변기에 앉아서 급식 먹는다고 한 거야? 어? 포디! 야 포디! 그게 아니라! 야! 뿅뿅뿅뿅뿅 어떡하지? 나 완전 이상한 애 됐잖아 이번엔 완전 쉬운 거 아니 아니 완전 완전 쉬운 걸로 해야겠어 아 어떡하지? 그냥 고마워했어야 되는데 변기에 앉아서 밥 좀 먹으면 어때? 동물이한테 잘 보여 했어야 되는데 얘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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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둥글아 아 그 푸딩아 그 아까 그 등그림은 있잖아 아 등그림? 아이 등그림은 그리기가 그렇지 뭐 좀 어려웠어 그치? 그러면 이번에 완전 쉬운 걸로 다시 한번 해볼까? 쉬운 거? 어 저거면 되겠다 완전 쉽잖아 이번 건 완전 쉽지? 어! 확실히 뭔지 알 것 같아 나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 아 이거 좋아한다고? 특이하네 동글동글한 게 뭔가 귀엽잖아 이거 내 머리랑 닮았다던데 동글동글한 게 뭔지 알아? 동글동글한 게 뭔지 알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 이거 머리로도 깰 수 있다 뭔 소리지? 이거 머리로 깬다고? 뭐야? 내가 연약한 여자라는 거야 뭐야 나 이거 이빨라도 깰 수 있어 이빨? 나는 못 깰 거 같은데? 아 정말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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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면 괜찮은 푸딩아 아 맞다 푸딩아 어? 우리 이거 서로 머리에 때려서 깨기 할래? 이거를 머리로 깨자고? 왜 머리를 깨질텐데 그럼 피가 날테고 그럼 뚱구리가 날 엄청 연약하게 보겠지 뚱뚱구라 뚱구라 미 미 미안 미안 푸딩아 푸딩아 왜 쟤 왜 저래 아 계란을 머리로 깨기 정말 싫은건가? 푸딩아 농담이야 우리 그냥 이거 삶아 먹자 삶아 먹자 어? 돌을 삶아 먹자고? 우리랑 섞이려면 돌로 삶아 먹어야 되나? 아 푸딩아 어디가 어 어 어 어 어 어 아 푸딩아 푸딩아 뭐야 나랑 계란 삶아 먹기 그렇게 싫은가 아 좋아 아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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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구리랑 다정하게 음식 먹을 수 있었는데 아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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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구리랑 썸 타는게 그렇게 어려웠었나 아 아 띠링 내가 삶아 가면 되겠다 푸딩아 아까는 왜 도망갔어? 미안해 그래도 너랑 이거 삶아 먹으려고 내가 삶아 왔어 정말? 어 근데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못 삶았는데 나눠 먹을래? 하나를 나눠 먹자고? 어 나눠 먹으려고 하나만 친 것 봐 완전 귀여워 좋아 아 맛있게 먹자 우리 어? 이게 뭐니? 에헤헤헤헤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 나눠 먹자 동굴아 너 이빨로 깰 수 있다 했지 이빨로 깨줘 이걸 이빨로 깨라고? 아니다 서로 머리로 깨기 할까? 그럼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푸딩아 나 지금 어..엄마가 부르는 것 같아 나 먼저 가볼게 아 동굴아 니가 이거 같이 삶아 먹자메 아 동굴아 나 널 위해서 이거 먹을 수도 있어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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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ну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